아.. 여섯..제..여섯.. 자.. 어.. 흑자몽.. 따봉? 오..따봉? 따봉은 꽤 좋은거에요 따봉..따봉은 꽤 좋은거에요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민어가 따봉했는데 자.. 파오리.. 고스.. 나움.. 케오퍼스.. 녹슨검.. 하치대곤.. 사노르곤 레어카드.. 석탄산 레어카드.. 자..나옵니다 자..나옵니다 아.. 상관없어요 이제 아..이제 여기서.. 흑자몽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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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울먹이.. 태우진의.. 꼬시레.. 진화양로.. 꼬치조.. 갑주모사.. 박수.. 박수하이용구.. 펄스박 나왔구요 완전히.. 하나 둘 셋 가사삭벌레.. 이로치.. 이로치가 이제 나오는데 그냥 나왔네요 자.. 가사삭벌레.. 이로치.. 자.. 이제 아홉.. 땡 남았습니다 아홉 땡.. 아홉 땡 남았구요 자.. 자 이제..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.. 가볼게요 화이팅 해주세요 자.. 흑자몽.. 제발.. 흑자몽.. 제발.. 흑자몽.. 하.. 이렇게는 식으로.. 안 나오나요.. 자.. 찌르성게.. 울먹이.. 태우진의.. 포트 데스.. 히트 에너지.. 사다 이사.. 고릴타 로열 카드.. 파랑호탄 로열 카드.. 우구지 부이.. 어.. 이런.. 폭망이다.. 폭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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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런 카드가.. 몇 장 나왔어요.. 지금.. 아.. 아.. 샤이니스터드.. 자.. 샤이니스터드.. 자.. 바사삭벌레.. 달막화.. 메론꽁.. 구구지.. 하이드 에너지.. 고스트.. 자시안 레어카드.. 빙큐버 레어카드.. 하나.. 둘.. 셋.. 샤이니스터드.. 이렇게.. 찌르성게.. 안 돼요.. 자.. 일곱 댁 나왔구요.. 일곱 댁.. 자.. 아.. 여섯.. 짤.. 새로이기п.. 합격 보컴가.. 흑다.. 오우예 chimney.. 오우예 strength.. 오우예 constraints.. 내가 señalaив게 acquaint conscience.. 하의미큐버 방호미만 hebben creatine.. meaning.. 따봉했는데 파오리 고우스 나홍 케오퍼스 녹슨검 산오르곤루약카드 탄산루약카드 나옵니다 하나 둘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잠깐만 나 봤어 나 진짜야 이거? 더 봤어요 지금 어이구 잠시만요 오 마이 잠시만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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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자몽 으아아하하하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흑자몽 오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시끄러 너무 시끄러 흑자몽 부위 흑자몽 부위 이거 뭐지? 이렇지 응 끝! 대박 하이파이브 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빠가 저거 뽑을라 그랬던거야 아빠 이거 뽑을라 그랬던거야 이거 뽑을라구 이거 뽑을라 그랬던거야 이거 자 민호가 이제 슬리브 누크했습니다 자 누세요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탑로더 민호가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쫙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자 다운돼 짠 자 볼게요 우와 무한 다이노 V 울트라레어 와 다음에 자 다음꺼 자 넣어주세요 민호가 탑로더에 넣어주시고 자 자 자 다음에 돌려주세요 리자몽 흑자몽 V 슈퍼레어 1호치 자 다음에 오롱털 오롱털 V 슈퍼레어 이렇지 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롱털 V 슈퍼레어 이렇지 마지막 슈퍼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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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개의 아주 좋은 카드들을 뽑았구요 저는 지금 이 두개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 두개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 두개는 진짜 딴거의 카드를 뜯어도 나올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와 진짜 막 남의 그 다른사람들거 뽑은거 보면서 나름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소음 풀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면 민호 빠빠이 빠빠해주세요 빠빠이